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엔협회 세계연맹 김용재입니다 사실 어제 제가 내려오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이제 들으셨던 것처럼 저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또 산하에 있는 조직에 있는데요 사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벤처캐피털 분들도 와계시고 지원기관분들이 와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제기구에서 여기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냐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 왜 왔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고요 사실 앞에서 지금 인공지능, 인구, 기후라는 거대한 키워드들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오전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인구, 기후 방금 굉장히 좋은 스피치를 해주셨지만 누가 들어도 그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을 문제고요 AI라는 것을 통해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시가 여기 왜 같이 나란히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지금 두 시간 동안 이 스피치를 들으시면서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갈식으로 바꾸자면 저는 도시가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접근법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한국분들 질문을 드리면 절대 답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연배가 좀 다양하시는데요 도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조용필을 떠올리십니다 화려한 도시를 불빛을 찾아오는 꺼지지 않는 불빛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반면 지금 여기 20대 분들도 계신데 조용필 노래 들어보신 적 거의 없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미래 도시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도시를 통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삶의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도시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또 미국의 영화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시라는 단어가 고담을 떠올리실 수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뭔가 온갖 문제와 악의 어떤 근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는 도시가 아니라 지방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이제 전원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우리가 이미 열어제 낀 거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도시에 모여 살게 되는 게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데 이걸 따져서 무엇하는가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반대의 관점입니다 거꾸로 이 도시라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가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풀면서 파트너십을 만든다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제 굉장히 제가 열고 싶었던 이야기를 서론처럼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인류가 지속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방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유엔의 공식 목표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그거에 합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 복잡해 보이죠 17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기후라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양성평등, 교육, 대기, 수질오염, 평화, 파트너십 모든 게 망라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목표들을 요약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섯 가지의 P로 표시를 하는데요 People, Planet, Presperity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이라는 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사람이라는 것, 인권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Planet이라는 것이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목표들입니다 그러한 목표들을 2015년에 갑자기 만든 건 아닙니다 그 목표를 2000년에도 코피아나 사무총장 때도 만들었어요 밀레니움 발전 목표라는 걸 8개를 설정을 해서 이 위에 보시면 조금 옛날 느낌이죠 그림 자체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달성률이 60%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2015년에 만들 때는 우리가 단순히 목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단을 고민해보자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16번 목표에는 정의로운 사회 제도와 평화라는 것이 들어갔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붕괴됩니다 더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어느 정부가 전지전능해서 어떤 국제기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결국은 시민, 사회, 기업, 개인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지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올해로 8년이 되었어요 8년 동안이면 절반 이상이 지나왔는데 그러면 이번 목표는 많이 왔을까요? 많이 달성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거리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MDG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2030년에 15년 계획도 세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아침 뉴스에도 뉴욕이 지금 거의 스모그에 잠겨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2030년까지 기다려서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가 되면 이미 그 목표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만 한정해서 봤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표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팁핑 포인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온도를 올라가는 걸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얘기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가속도가 붙는 거죠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게 녹아내려서 더 가속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로 인한 기후 재앙들의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처리하다 보면 예산과 시간을 쓰면서 1구가 결국 인터스텔라에서 보는 것처럼 점점 서서히 멸망해가는 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엔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힘을 모아주세요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가고 있죠 분위기가 갑자기 점점 다운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심각합니다 16개의 팁핑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가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요즘 강의를 다니시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비슷한 톤으로 갑자기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잘했는데 지금 사무총장이 잘 못해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혼자임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식 석상에서 그 얘기들을 못하시죠 저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서 감히 여기 계신 분들께 그 부탁 말씀을 드리러 온 거고요 사실은 앞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구 문제라는 것이 중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고 정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인데 문제는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국제기구에 있지만 요즘 TV 돌리다 보면 이런 거 계속 나옵니다 북극곰에서 할 땅을 지켜주세요 어떤 호소를 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채널을 돌립니다 그 광고를 보고 기부를 하지 않아요 물론 UNHCR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런 거에는 저도 기부를 하는데 더 이상 환경기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겨운 마음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캠페인의 어떤 효과와 효력이 이제 끝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까 현재 4조 달러 정도가 연간 투자가 되고 있다는 굉장히 큰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2030년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35조 달러가 최소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5조 달러라는 게 저는 135조 원도 와닿지 않는 사람이라서 계산을 해봤더니 11경원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4조 달러 정도가 연간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40배 정도가 필요한 거죠 160조 달러 정도가 있어야 모든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UN도 어떤 세계정부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과학기술의 혁신이라는 게 하나 희망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경론자들이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석유 고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갈되지 않았죠 실가스가 개발되었고 연료 효율과 전기자동차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되면서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문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존재합니다 UN 안에서도 하나의 이야기로서 그게 남아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UN의 총회에 가셔서 얘기를 하셨죠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가버넌스도 개선하고 효율도 개선해서 기여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또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시고 어떻게 SDG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를 했을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경영이라는 건 이미 법제화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될 것이냐? 저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50년 정도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저희는 없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우리에게는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3년 만에 유니콘이 나올 수 있다고 아까 우리 소풍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스타트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별 주체의 선의의 의존에서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번 주말에 분리수거 할 생각을 하면 집에 천천히 가고 싶거든요 너무 귀찮고 플라스틱 통에 붙은 스티커 뽑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해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어떤 인터레스트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그냥 오늘 여기서 저희가 만나고 명함을 주고 받는다고 형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과 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파트너십이 있어야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해도 그럴 듯 하네라고 끄덕거리고 잊어버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그게 진짜 가능할까에 대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제가 그냥 모아본 건데요 네 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하고요 비전은 어느 정도 지금 공감이 조금씩 되신 것 같아요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죠 17개 너무 많잖아 17개 기업 검토만 해도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야 정확히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데 라는 말씀도 드려야 되고요 그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어떻게 계속 확장할 수 있는데 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비전이라는 것으로 저는 결국은 도시라는 것을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라고 하고 인구라고 해도 정확히 어떤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있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가 조금 넓게 느껴지실 텐데요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모두가 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수거부터 우리 전기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곳에 손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면적의 2%밖에 되지 않는 도시에 우리 지구 지금 인류의 60%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2050년이 되면 70%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도시라는 곳이 2%밖에 안 되는 곳에서 지구에서 생산되는 쓰레기와 온실가스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때 뭔가 효과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테스트 배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비슷한 형태의 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성공한 사례는 다른 나라 대도시들의 얼마든지 가서 또다시 적용이 되고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SDG라는 국제협력 틀을 가지고 확장하는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 사회에게는 당연히 소셜 임팩트라는 효과가 그런 인터레스트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께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익이 될 겁니다 투자를 할 만한 가치와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스타트업들한테는 일반 스타트업들도 너무나 어려운데 임팩트 스타트업들은 더 어렵죠 그런 임팩트 스타트업들한테 데스밸리를 지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기구에서 너가 투자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유엔협회 세계연맹에서는 유엔개발계획, UNDP와 UNS컵과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2017년부터 도시 문제 혁신을 위한 임팩트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일곱 번째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규모가 작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신 하나하나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규모지만 저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곱 번의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하나 정해서 그 도시의 혁신 문제를 정의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임팩트 기업들을 모아서 액셀러레이션을 하고 데모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동남아 주요 도시에 가서 동남아시아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아프리카 콩고 킨샤샤라는 정확히 어디 있는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실 만한 곳에 가서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이게 통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올해는 울산시에 가서 저희가 울산시 주력산업 혁신이라는 중공업에서의 핵심 도시지만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도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저희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은 저희가 그냥 한 번 하는 투자 상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 공공기관 스타트업 벤처 캐피털이 다 모이는 그런 간담회를 해마다 열어서 이러한 경험을 확산하고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시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열해서 17개를 하지 않습니다 매년 저희는 3개 정도의 SDG를 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관련된 임팩트 스타트업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제가 다 나열해서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발굴돼서 투자를 받고 7년 동안 성장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스타트업 개별 기업들을 성장하는 몇 개 저희가 지금 7년 동안 300개 정도 액셀러레이션을 했는데요 택도 없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의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과 지혜와 또 투자를 합쳐서 그리고 저희는 제네바와 뉴욕의 본부가 있습니다 유엔협회 세계연맹은 1946년에 만들어져서 오래된 조직인데요 그것들을 모아서 한국의 사례를 가지고 가서 유럽과 미국에 가서 발표를 하고 더 확산을 하는 것들을 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을 기점으로 계기로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생뚱맞지만 저는 인류가 별을 길러온 것에 대한 생각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던 건 결국 식량을 증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불을 지펴서 화전을 읽어서 아주 일회성의 그런 것으로서 생산을 하다가 점점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벽씨를 뽑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대서 논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약과 비료를 쓰는 현대가 되었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을 하면서 같은 면적 안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을 고민을 해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오리농법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오리가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도 오리가 잘 뛰어놀고 그 안에 있는 벌레들 잡아먹고 풀들의 잡초들의 뿌리를 뽑아버리면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건강한 식량이 더 많이 생산되는 것처럼 결국은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부의 힘만으로도 되지도 않고요 환경만 갖고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저희 유엔협회 세계연맹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